안녕하세요. 조아스 레저에서 취급하는 의자도 취급을 합니다. 기타 조아스 레저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도 다 취급하죠. 가장 대표적인 건 의자. 인기 짱입니다. 24만원짜리 와일드형.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금액이 좋은 만큼 또 굉장히 질이 좋고 편안하다고 합니다. 궁금하신 분들, 관심있는 분들은 조아스 레저 의자 관심있는 분들은 예쁜 채여사에게 문의해보시면 아름다운 가격으로 드려요.